현재 MM1 마이크가 없이 말로만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나의 못생긴 얼굴을 이렇게 직접 보니 마음이 아픕니다. 늙었습니다. 지금 MM1 마이크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. 목소리가 잘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제품은 이상이 없는 게 맞습니다. 그동안 3000개의 마이크를 구매대행 해본 결과 한 번도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. 고객님 부디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.